오늘은 두룩, 두룩탕수예요. 두룩하고 닭가슴살, 닭다리살, 닭가슴살랑 해서 두룩탕수를 했어요. 두룩치킨탕수를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소스를 지금 얹을 거예요. 맛있겠죠? 아, 아이고, 아이고, 떨어지네. 아, 아이고, 맛있겠어요. 닭, 아, 맛있겠어요. 오늘은 두룩을 우리 뒷밭에서 남편이 따가지고 와서 지금 두룩을 농말깔 입혀서 튀기고, 그 다음 닭가슴살을 이렇게 농말깔 입혀서 튀겨가지고 이렇게 지금 부었어요. 아, 맛있네요. 엄청 맛있어요.